코로나19로 취소되었습니다. 최근 사스,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까지 전염병 위기가 발생할수록 장애인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청도 대납병원 정신질환 폐쇄병 등 입원 환자 103명 전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며 이 중 8명이 사망했습니다.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집단 수용시설인 폐쇄병동에 감염병 위기는 가장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기간이 길어지면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도 잃고 치료도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장애인 인권이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재활치료나 직업치료를 위한 장애인 복지시설이 중단되어 재활치료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혼자서 온라인 수업이 참여에 어려움이 큰 장애 학생들의 교육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10명 중 3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들이 중단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 또한 가중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 시설이 폐쇄된 데에 따라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이 월 최대 480시간에 불과한 상황으로 장애인들은 코로나19로 한층 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염병 사태로 장애인들에게 외부로부터 물리적 고립은 정서적 고립과 단절의 위험이 있어 보다 섬세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장애인 인권에 대한 보다 세심한 경각심을 일깨워 감염병 위기 대응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바로잡기 바랍니다. 나아가 코로나19 사태 동안 장애인 활동 지원 및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에 국회가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의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및 정책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